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? 네. 저도 그렇게 노래 잘한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착만 했던 거고요. 노래한 지 한 한 달이 아니라 한 1년밖에 안 됐어요. 왜냐하면 경연대회에 출연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. 김학두씨 노래 잘한다 이런 거를. TV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면서 한 1년 됐네요. 그러면 그거 나갈 때도 뭔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? 내 노래를 좀 들려줘야 되겠다. 아니면 그냥 편한 마음으로? 사실은 천년바위를 부른 박정식 씨가 노래의 기본을 아는데 이것만 잘 다듬으면 멋진 노래가 될 것 같다. 김학두씨를 보고. 모착만 하기엔 좀 아까운 것 같다. 천년바위에 도전을 한번 해볼래?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처음에 천년바위에 동력 불렀는데 에헤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. 답답하네. 그래서 박정식 형님이 저희 집에 직접 더. 4번을 와주셨어요. 한 달 동안. 4번을.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피아노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눌러가면서 이렇게 한 소절 한 소절씩 지도를 해주시면서 기본적으로 그 노래만 지도를 한 게 아니라 노래를 할 때 어떤 발성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악보 보는 거 뭐 이런 노래의 느낌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. 그걸로 노래에 맛을 들여가지고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노래만 불러도 행복합니다. 그래서 박정식 씨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런데 그런 또 어떤 재미와 또는 재능 그것을 그냥 두기에는 아까우니까 튜브로도 지금 좀 보여주고 계시잖아요. 튜브로도. 네. 뭐 제가 뭐 그 튜브도 사실 수익이 나는 튜브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. 노래를 하니까. 노래를 하니까.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도 그렇죠. 또 구독을 눌러주시고 하는데 아마도 오늘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거나 들으신 분들은 아 바로바로 또 찾아가 볼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많이 부족하고요. 노래라는 게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노래를 불러서 녹음을 해놓잖아요. 해놓고 난 다음에 그때 바로 들으면 와 기가 막혀. 이거 정말 잘했다. 어쩜 이런 느낌을 잘 살리고 원곡자보다 훨씬 잘했는걸?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튜브에 올리잖아요. 올리면? 올리고 난 다음에 딱 들어보잖아요. 다시 내리고 싶은 그런. 내리고 싶다.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날 들어도 일주일 후에 들어도 지금은 쑥스러워서 듣지도 못합니다. 자료니까 그래 못 부른 거지만 그냥 놔두자 이렇게 해서 놔두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시면 못 부른 노래 이렇게 몇 곡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근데 오늘